기다려봐라 간다 플랫폼까지 휘었다 그냥 일.. 우와 좋아! 좋아! 오늘은 고급 코치팩 13장 그 다음에 스페셜 코치팩을 101장까지 제가 모았거든요 요거 한번 해서 저의 18 수석 코치를 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치를 조금 갈아야겠죠? 코죠 쳐셔도 돼요 기아만 나오면 되니까 가요잉 페이크만 만원? 아예 해금은 안된다니까 해금은 불가능해요 아직까지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선수가 없어가지고 선수가 없어가지고 어 뭐야 9-3? 아 9-3? 와 9-3 나와주면은 뭐 완전히 땡큐돼 여기서 9-3은 6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아 7번이었어 가보자 어? 어? 4-3? 4-3? 자 북대기 3 다시한번더 6 어림도 없다 2번이네 아 어림도 없네 진짜 지금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한번 가자 이제 가요잉 가자잉 1-8이 쉽진 않지 8-8 8-8 8-8 8-8이라 나왔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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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8-8 8-8 10atos 11 8-8 9-11 10 9 11 11 10 가자!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오면 돼! 어렵다. 뻗는 거 진짜 어렵다. 하지가 않네요. 가! 하나 더 가! 최악이네 진짜. 하지만 아직 나한테는 고급이 남았다. 13장의 기회가 남았다. 기다려봐라. 간다. 플랫듬까지 필요 없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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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오케이! 천농울레제 좋습니다. 좋아! 이거거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하하하. 아하하. 아하하. 어? 말임도 없다.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아하하. 짜증나. 뭐야. 8호 2개야? 8호 투수. 어? 어? 8호 뭐야? 잠깐만. 8호 3개나 있어. 다 다른 거 같은데. 8호. 헤드타이가 지금. 어? 다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매니저. 히팅 코치. 불펜 코치. 헤드 디르. 아하. DC. 가 없구나. 아. 아. 깜짝 놀랐네. 아. 잠깐만. 아. 주수가 없네. 깜짝 놀랐네. 다 모은 줄 알았잖아. 아하. 어. 그 타자 다 모은 줄 알았네. 와. 85 장난 아니네. 잠깐만. 85.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칼 코치. 그 다음에. 투스 코치. 이러면 2명 되네? 하하. 잠깐만. 야. 이러면은. 8호는 2명 되는데? 듀얼이? 아. 아. 보즄도 아니네. 보증시즌도 아니구만. 아이. 아이. 8호는. 8호는 안돼. 8호는 어린 데 없어. 9단 선택 코치팬. 이게 나와있네. 로왈로왈로. 이거야 이거. 이게 있죠 이게? 여기서 나오면 돼. 끝난 줄 알았냐. 아하. 큰일이 딱 끊겨버렸어. 자. 툭툭하게 누르면 된다. 침착하게 마지막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이거 기아 히트 따로 있어요 이거? 어? 아. 이 썩을 놈들 진짜. 왜 이렇게 나눠놨어. 이씨. 1, 8을 바라는 게 맞을까요? 9, 3을 바라는 게 맞을까요? 1, 8을 먼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8을. 1, 8을. 콜렉티는 안나왔어요. 무조건 1, 8. 수석코치. 1, 8. 1, 8. 1, 8. 1, 8. 1, 8. 1, 8. 1, 8. 아 짜증나네 진짜. 어? 잠깐만 이거 우승 시즌이야. 이거 우승 시즌이야. 이거 궁구는 우승 시즌이라니까? 궁구는 우승 시즌이라니까? 2명이네 2명. 잠깐만 2명. 궁구. 1, 8. 2, 8. 1, 9. 양 Negro정 밖에 없네. 열사님께서는 9, 3이 낮다고 하네요. 9, 3이 옹구보다는. 8, 2, 9. 82 승 42패. 잘했네 진짜. 2, 9. 2, 9. 2, 9. 이강철 조개연 야 이거는 와 역대급이야 진짜 걸을 두 수가 없네 뭐냐 이거? 이렇게 씹는다 좋을 수가 있네 이렇게 9.1 8.9 8.8 8.7 8.6 8.3 와 두 사람이 역대급이구나 와 두 사람이 진짜 역대급이네 와 와 두 사람이 역대급이네 두 사람이 제일 좋네 그냥 9.3은 이게 있잖아 히스토리 히스토리에서 9.3을 공짜로 놓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큰 메리트예요 이거 진짜 9.3, 1.8이 지금 가장 좋은 네 옵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쩌긴 쩌네 근데 이제 진짜로 간다 간다 죽었어요 진짜 일로와 놀아 굴 stur 운볐 굴 врем w 우 우 devi 오 아 Conside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